저희 JTBC의 보도로 VIP 경로설,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점점 더 짙어지는 가운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5300자짜리 긴 의견서를 내놨습니다. 돌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던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의 경로를 접한 사실이 없고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또 자신이 그런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먼저 이 전 장관의 입장부터 이승환 기자 보도로 보시고 사실인지 스튜디오에서 따져보겠습니다.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이자 VIP 경로를 전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오전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의견서를 냈습니다. 5300자가 넘는 의견서에서 이 전 장관은 소위 VIP 경로설이 실체이며 그것이 범죄라는 억지 프레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 전 장관은 의견서에서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의 경로를 접한 사실이 없고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들은 적도 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. 혐의 유무에 대한 의견을 달지 않고 사실관계를 적시해 경북경찰청에 넘겼다는 겁니다. 이어 사건 이첩에 최종 결정권자가 장관이므로 결재는 물론 취소할 권한도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또 경로인지 여부는 발언자와 청취자의 관계, 주관적 감정 등에 따라 그 평가가 다를 수 있다며 법률적 평가나 판단의 영역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경로가 아니라 차분한 지시는 있었는지에 대해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JTBC에 내용이 중요한 건데 경로에 사람들이 꽂혀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. JTBC 이승환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